모든 것을 대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, 셋, 박자! 안녕하세요. 존다입니다. 한번 손을 모아주시죠. 안무, 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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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! 완전히 낙졌어. 첫눈에 난 고쳤어. 널 사랑하는 만큼 하게 만든 여자는 없었어. She sweet, she fine. 국가 속이 전부 다. 행복하게만 해줄 거란 약속을 지키게 해 나. 알라끝하게 지워줘 넌 예품들로. 지금 너는 힘들겠어. 나는 부족해. 완벽해 넌. 국가 속이 다. 놓지 않아. 놓지 않아 baby. 오마지면 커져 날 내 전부를 바꿔서 넌 Euphoria 널 만났어 Euphoria 최고의 느낌이야 넌 네게서 가면 안 돼 너의 손길이 필요해 믿을 수 없어 네가 주는 그 느낌 It's something like Euphoria 그 미소에 빠졌어 난 한 번도 빠짐없이 Everytime Euphoria 날 잡고 데려가쳐 바라이스에 살면서 난 장국에 올 줄 몰랐어 너와 하나가 됐을 때 숨결은 뜨거 내게 닿으면 You know that I like that 완전히 아꼈어 첫눈에 날 고쳤어 널 사랑하는 만큼 하게 만든 여잔 없었어 She's sweet and she's fine 고가 속이 전부 다 넌 찐 않아 넌 찐 않아 baby 만지면 커져 날 내 전부를 바꿔서 넌 Youphoria 널 만났어 Euphoria 최고의 느낌이야 넌 내게서 가면 안 돼 너의 손길이 필요해 세상에 dus 넌 찐 her 제작가니는 모든 것과 같은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. 제작가니는 아주 비슷하게 다른 한국의 레게돔 그리우도 비슷한 것 같은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이 더욱 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전하고 하지만 제작가니는 아주 비슷하게 사랑, friendship